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중국 교도소를 탈옥했던 탈북민 남성이 40여일 만에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공안국은 28일, 지난달 18일 지린 교도소를 탈옥했던 39살 북한 남성 주현건 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체포했다고 밝히고 체포 경위 등 자세한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매체들과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라온 주 씨 체포 관련 동영상에 따르면 주 씨는 지린 씨의 한 섬에 숨어 있다가 공안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진 주 씨는 가족의 북한 탈출에 관여한 혐의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자 지난 2013년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에 밀입국한 뒤 절도와 강도 등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지붕을 통해 탈옥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워치는 지난 7월 중국 당국이 탈북민 등 적어도 북한 국적자 1,170명을 교도소 등 여러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처형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관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마독화사제인권관은 29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0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탈북민들이 제3국에서 체포된 경우 한국 정부의 직접적 중재가 이들의 강제 북송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독화사제인권관은 그러면서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방안 모색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기록의 중요성을 한국 정부가 200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먼 스비스 주한 영국대사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영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다자회의를 통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계속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웹툰을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렸다가 북한 찬양 논란 일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으로 10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웹툰을 개시했으며 한국 학생들이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럽다고 표현하거나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툰은 당초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도교육청의 사연으로 보냈고 도교육청이 이 내용을 웹툰 업체 의뢰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찬양 논란이 일자 27일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컨텐츠에 대한 검토와 결재를 최소한으로 줄이다 보니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면서 해당 웹툰을 삭제했다고 설명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관리책임 부실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